홍준표 대구시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퀴어 축제와 관련하여 화끈한 썰전을 벌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대구 지역에서 열렸던 퀴어 문화 축제 과정 내용을 두고 충돌한 건데요. 도로점용 허가를 둘러싸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간의 충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경찰과 행정당국이 정면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이 사건을 두고 용혜인 의원이 홍준표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회석을 들이밀며 집회 허가는 명백히 월권이고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듣고 본인은 퀴어 축제를 반대한 적이 없으며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그 장소는 집회 제한구역이라서 집회를 하려면 대구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는데요. 이를 듣고 있던 용혜인 의원이 시장 낸 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난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맞받아치자 일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용혜인 의원은 2014년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대법원 판례 그리고 이번 사항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 반려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를 듣던 홍준표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잘할 것이라며 고속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용혜인 의원과 홍준표 시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감사 반장이 상황 중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국정감사자리는 결국 또 서로의 말을 끊고 큰소리가 오가는 등 충돌만 한 채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합법과 불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집회가 많은 요즘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져야만이 현장에서 충돌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집회관 간에 합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면서 엄연히 법적으로 도로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에서 막무가내로 집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